안녕하세요. 예쭈맘입니다. 내가 원하는 공간에 매트리스를 맞춤으로 넣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공간에 딱 폭슬립, 스르르, 폼바디 세 가지 경조타입 선택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한 폼포팩토리 매트리스를 소개해드릴게요. 희망 사이즈 주문 즉시 국내 자사 제조 공장에서 제작하여 출고되어져요. 재고를 쌓아주지 않고 맞춤 생산된 신상 매트리스가 포장되어지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답니다. 압축 포장된 상태로 배송되어지기 때문에 핵대의 부피가 끊지 않았어요. 매트에 손상이 간략도록 주의해가며 비닐을 제거하면 압축이 풀리면서 매트리스가 풍성해져요. 바닥은 논셀립 처리되었고요. 국내 자사 공장에 3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들이 내장제, 원단 등 모두 직접 재단하여 만들어지고 법격한 기준으로 검수 후 출고되기에 안전성 평가한 폼바드 매트리스예요. 나돈 걱정 없는 맞춤 제작 매트리스 짜서 딸에게 선물해줬답니다. 막내딸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지만 바닥에서 잠자는 것을 선호해요. 이미 만들어진 기성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했었는데요. 매트에 포끼리가 맞지 않아서 책상 서랍 열기, 이제 사용하기는 등등 불편했었어요. 맞춤 매트리스 펌펌팩토리로 바꿔주니까 그동안 불편했던 점이 모두 해소. 폭신함을 좋아하는 막내딸 맞춤으로 스르르 타입을 선택했는데 꺼진 걱정 없고 보걸력이 좋아요. 이번에는 열기까지 펌팩토리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도도 내 장면이 아니었어요. 결론에 혼미가 많아서 해당 과정에 집중해서 상징하는 방으로 패바드의 비위에 적극한 다음, 기존의 방에 대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u USCado에게는 고통 worked. 원하는 공간에 딱 맞게 제작이 가능하기에 방 꾸미기, 방 활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홈펌 팩토리 매트리스는 가로 260cm, 세로 230cm까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기 침대, 어린이 침대, 바닷매트리스, 거실 매트리스, 어상형 침대, 패밀리 침대, 이크신분들 침대 등등 사이즈 고민하지 마세요.